여호수와 사장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서 큰 돌 한 개씩을 찾으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을 찾아내야 하오. 그리고 그 돌을 어깨 위에 메고 나르시오.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지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와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날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각 한 개씩의 돌을 맡아 자기들 진 가운데 두었습니다. 또 여호수와는 돌 열두 개를 취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서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두었습니다. 그 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와에게 명령했던 일을 백성들이 다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맨 채 계속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모두 강을 건넜고 그 후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교회를 강 건너편으로 옮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옮기는 동안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벤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했던 것과 같이 기꺼이 싸울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앞서서 강을 건넜고 4만 명이나 되는 무장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야로 나아가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와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했듯이 여호수와가 사는 날 동안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개라고도 불리는 언약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와는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나오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고 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강가에 마른 땅을 밟자마자 강물은 강을 건너기 전처럼 다시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첫 번째 달의 10일째 되는 날에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동쪽의 길가래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와는 요단강에서 주운 돌 12개를 길가래 세웠습니다.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돌이지요?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의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합니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